아, 피곤해 아, 같이 표둥해 초롱이 조금 잔다 아, 왜 이렇게 부산을 따라 뭘 봐 코 자야 돼 아우, 이 새끼 왜 똥구멍에다가 아우, 귀찮아 아우, 이쪽으로 자볼까? 뭘 봐 초롱이 존대 자니까 아우, 엄마 조용히 좀 해 아우, 아우 자리 좀 잡아볼까? 아우, 스트레칭 쭉 다시 자야겠다 피곤해 아, 왜 이렇게 지겨 아우 뭘 봐 지금 아우, 졸려 어? 어 뭐야 나 흘러내렸어 내 배통 좀 봐줄래? 볼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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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찍어 발사탕 좀 하려고 그랬더니 아우, 귀찮아 아, 저리가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